야 자냐?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라니? 왜? 내가 전화하니까 싫어? 싫다고? 싫어도 그냥 들어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난 말할 거야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꿀잠을 자려고 하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왠지 너라면 좀 쓸만한 대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해봤지 뭐냐면 야 여자들은 원래 좋아하는 남자가 전화하고 그래도 티 잘 안 내냐? 아니 뭐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 그 꽁냥꽁냥한 그 느낌만 주고받고 있는 사이이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걔도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거든 뭐? 뇌뇌망상 그만 하라고? 아니 잘 들어봐봐 내가 걔랑 같이 가다가 눈이 마주쳐서 어색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소지으면서 웃으면 걔도 따라 웃어 근데 눈웃음이 진짜 귀엽다 그리고 내가 전화하잖아? 그러면 별 말은 안 하고 주로 듣기만 하는데 그거 있잖아 얘가 왠지 전화기 너머로 실실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?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 남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직감 뭔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뜬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확실하다 지난번에 같이 걸어가다가 내가 손을 꼭 잡아봤거든 그랬더니 딱 내가 손을 잡은 그 상태로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원래 싫으면 손 빼야되는 거잖아 그치? 뭐? 그날 손이 시러웠는데 생각이로 내 손이 따뜻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? 뭐?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군지는 말 못하는데 그런 애가 있어 내 주위에 야 야 뭐 나한테 너밖에 없는 줄 아냐? 아휴 진짜 아휴 오늘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픈데 너랑 입씨름하다 보니까 배만 더 고파졌네 아 뭐라도 먹고 잘까 잠깐만 문자 왔다 응? 이거 뭐야? 편의점 5,000원 쿠폰? 야 너 이런 센스도 있었냐? 사랑한다 짜식 고마워 이걸로 마크정식이나 해 먹어야 되겠다 오늘 블로그로 봤는데 진짜 맛있어 보였거든 아 맞다 그러면 이걸로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좋아요만 꼭 눌러줘라 그럼 나 편의점 갈게 뭐 자장가 불러달라고? 음 뭐 쿠폰도 받았으니까 뭐 그 정도는 해줄게 뭐 듣고 싶은데 취중진담? 야 너 또 저번처럼 내가 노래 다 부르면 안 받아줄 건데 라고 할 거지? 이번엔 아니야? 그러면 받아주는 거야? 하하하 아니 농담이고 아무튼 불러줄게 음 잘 들어봐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나 불안해 할지도 몰라 하지만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어설픈 나의 말이 존스럽고 못 믿어와도 그냥 하는 말이 아냐 두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자꾸 왜 웃기만 하는 거니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날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존스럽고 못 믿어와도 아무에게나 늘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냐 너만큼이나 나도 참 어색해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자꾸만 아까부터 했던 말도에 미안해 하지만 오늘 난 모두 다 말할 거야 여기까지만 할게 그럼 나 진짜 간다 잘 자고 다 먹고 한번 전화할게 안녕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자꾸만 한번 다 먹고 다 먹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